오늘은 18650 배터리를 보관하는 배터리 홀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 홀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18650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정말 타이트하게 체결이 됩니다 체결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타이트하게 체결이 돼요 그래서 손이나 손톱으로 진짜 웬만해서는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배터리 홀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들어갈 사이즈가 아예 자체에 나오지를 않아요 배터리가 꽉 체결된 건 좋긴 한데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다시 제거를 할 때 이런 날카로운 일자 드라이버나 송곳 같은 걸로 살살 밀어서 꺼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 외부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다 이런 게 배터리를 날카로운 걸로 꺼내서 그래요 앞쪽도 보면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많이 보이죠 왜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냐면 기존에 판매하는 배터리 홀더 같은 경우에는 18650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는 제품 그리고 앞부분에 현재 AA 건전지처럼 플러스 부분이 톡 튀어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1865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AA 건전지처럼 앞쪽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요 평평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4mm 정도가 앞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4mm 정도면 일반적인 18650보다 이 정도 더 튀어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호회로가 달린 18650을 판매를 하는데 배터리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터리 홀더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안 맞거나 굉장히 타이트해서 이런 식으로 배터리 홀더에 가죽이나 천을 부착을 해서 손쉽게 배터리를 제거할 수 있게끔 해놓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정말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홀더를 3D 설계를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다운받으실 수 있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3D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D 프린터가 없으시다 하시면 출력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구짜리는 1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1구짜리 제품 배터리 1개를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2구짜리 제품 배터리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7.4V 이상이 출력 가능한 제품이고요 3구짜리 제품은 배터리 3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11.1V 이상으로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겠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주는 스프링과 금속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A 건전지에 사용되는 양극 음극 시트를 알리에서 구매를 했어요 12mm 12mm짜리 01 1번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도 20개에 1.56달러 정도 하죠 저는 40개를 구매를 했고요 먼저 1구짜리 제품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 두었어요 그게 맞는 시트를 출력물에 끼우는 부분에 끼우고 바닥에 놓고 잘 누르면 시트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좀 빡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안 빠지겠죠 잘 누르면 장착이 되고요 마이너스 스프링이 달린 시트도 잘 눌러주면 각 극의 시트는 장착이 된 상태이고요 이 상태로 건전지를 연결해 보면 극 위치에 딱 맞게 위치해 있고 위아래 흔들어도 쉽게 빠지지는 않게 사이즈를 잘 맞춰 놨습니다 건전지를 뺄 때는 건전지 앞 뒤 손으로 잡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두었어요 잡고 건전지를 빼던지 아니면 아래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건전지가 쉽게 빠집니다 정말 쉽죠 판매되는 배터리 홀더는 구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나사나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도 뚫어 놔서 어디 고정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전선을 연결하면 완성이 됩니다 시트 아래에 구멍이 있는데 그곳에 전선을 통과시켜 준 후에 납땜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수축 튜브로 마무리까지 하면 더 좋겠죠 배터리를 홀더에 장착을 하면 4.2V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2구짜리 배터리 홀더도 비슷합니다 극에 맞춰서 시트를 눌러 고정을 시켜 주면 되는데요 1구와 다른 부분이 2개의 배터리 가운데를 전선으로 연결을 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력물 가운데가 파인 부분이 있는데 그 시트 2개를 전선으로 잘 연결해 준 후에 전선을 빈 공간으로 꺾어서 눌러 준 후에 글루건이나 순간접착제로 고정을 해주고 나머지 극 2개의 전선을 연결하면 완성입니다 배터리 2개를 연결하면 8.4V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구짜리 배터리 홀더도 가운데 연결하는 부분이 한 개가 더 늘어난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배터리 3개를 연결하면 12.7V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빼기도 쉽고요 자 오늘은 제 입맛에 맞게끔 배터리 홀더 1구, 2구, 3구짜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신다면 네이버 카페에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3D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출력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자기가 출력하는 것보다는 비싸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상 미스터 아재였습니다 끝!